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그런데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지웅배 기자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순위 규모는 무려 7조 원에 달합니다. 불과 1년 사이 45% 넘게 급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급증한 이익만큼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도 커지면서 손보사들은 현재 자동차 보험 인하 폭을 조율 중입니다.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 4곳은 내년도 차보험료 인하 폭으로 2% 중반대를 검토하고 있고 메리츠화재는 최대 3%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까지 5대 손보사의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6%로 업계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 안쪽입니다. 문제는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손보사입니다. 같은 기간 중소형 손보사 5곳의 손해율은 88.8%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화, 롯데 등 중소형사 5곳은 이미 인하 폭을 검토 중이고 캐럿 손보는 동결할 방침입니다. 대형 손보사들은 인하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손보사들의 경우 점유율만 더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의 보험사들이 더 좋은 부가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그쪽 수요도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국의 거센 상생금융 압박에 뱃길을 들었지만 향후 자동차 보험 인하 폭에 따라 보험사 간 희비는 더욱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